가수 양지은이 드림 콘서트 트롯을 제대로 접수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8시 SBS 필 더트롯쇼 특집 드림 콘서트 트롯 3부가 방송된 가운데 양지은이 미스트로트 2 진해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날 양지은은 먼저 대선배 가수 김용인과 함께 빙빙빙 무대를 꾸몄고 우아한 자태와 함께 그의 못지않은 가창력으로 감탄을 자아낸 것은 물론 김용인과 완벽한 하모니 위 선후배 간 환상적인 케미로 뜨거운 감동을 안겼습니다. 또한 구비구비 흥아리랑으로 팬신 저격에 나선 양지은은 국악과 트롯을 넘나드는가 하면 특유의 보이스와 폭발적인 가창력 여기에 눈부신 무대 매너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율을 고스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지은은 김희재와 함께 MC로도 활약, 센스 넘치는 진행과 상큼한 매력으로 드림 콘서트 트롯의 재미와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지은은 6월 네티즌 어워즈 여자 가수상 부문에서 후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로라는 트롯트 스타들이 총망라된 가운데 6월 네티즌 어워즈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양지은은 6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후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